셔누 씨를 모십니다 와 역시 리더다운 멋진 모습으로 당당히 펀토월 앞에 섰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왼쪽부터 카리스마 넘치고 멋진 리더다운 우리 셔누의 모습을 막도 펼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아 멋집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셔누의 시그니처 포스라던지 좀 멋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예 어 그렇죠 나와요 지금 거의 전세계를 재패하고 왔거든요 예 우리 모스타엑스 리더 셔누의 모습입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우리 셔누씨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